2015년 6월 23일 진에 로그 일단 구정이 지났다. 우리는 구정에 비록 일본 콘서트 투어가 있어서 구정에는 일본에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다 안부도 묻고 다들 굉장히 잘 지내신다고 한다. 뭐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젠 그런 어리광을 부릴 나이는 이제 지났다고 본다. 일본 투어를 다녀왔는데 뭐 일단 굉장히 재밌었다.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렇게 장기간 또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뭐 일본에 있는 음식도 맛있고 일본에 있는 팬분들도 굉장히 뜨거워서 좋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장시간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그립기도 했다. 또 일본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본 투어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중간중간 닭 가슴살을 많이 먹고 다른 음식을 잘 안 먹어서 그런지 후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맛있는 걸 좀 더 먹고 한국에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라는 생각을 중간중간 자꾸 갖게 돼서 뭐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투어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들 투어도 해봤으면 좋겠다. 정말 재밌었던 이유는 어디에서든지 일본이든지 한국에서라도 꼭 한국에서 정말 투어를 해보고 싶다. 뭐 어느 나라든지 다 투어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이번에 일본 투어를 했으니 한국 투어도 이번에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들 투어도 해봤으면 좋겠다.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었고 구정을 가족과 보내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으니 음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. 그래 다들 내 주위 모든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다들 우리 팬분들 람미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2015년 6월 13일 지낼지 끝